연재구가 미화원 3명의 퇴직으로 신규 인력을 채용하는데, 이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미화원들은 지난 2020년 이른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용역근로자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는데요. 이번에 기간제 근로자 채용계획이 알려지면서 정책의 퇴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인배 기자입니다. 연재구청이 구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수정예산안입니다. 구청과 도서관 미화원들의 인건비가 기존 예산보다 줄어든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무기계약직 미화원 3명이 퇴직하는 자리를 기간제 근로자로 뽑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미화원을 기간제 근로자로 전환하면 임금은 무기계약직의 약 64% 수준이 됩니다. 이 같은 사실은 구의회의 내년도 예산심사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구청과 도서관 미화원 8명은 지난 2020년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에 따라 파견업체 용역근로자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는데 해당 자리를 비정규직인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는 것은 일자리 정책의 퇴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간제는 비정규직이잖아요. 신분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말씀드렸듯이 임금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동일 농구동, 동일 임금 원칙이 지켜져야 하는 것도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원칙을 무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질 낮은 일자리를 양산하고 있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공무직 노조는 기간제 근로자 채용이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수단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재구가 해당 자리를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게 되면 다른 기초지자체에도 영향을 끼친다며 전체적인 일자리의 질적 저하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기간제로 대체를 하게 되면 그럼 이게 인건비가 좀 축소되는 방향이 있으니까 앞으로 계속 그런 방향으로 가겠죠. 저희 공무직들이 퇴직을 하면 그거는 기간제로 계속 대체를 하겠죠. 그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연재구는 기간제 근로자 채용과 관련해 예산 등 복합적인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화원 인건비 등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안은 이번 주 금요일 9.2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의결됩니다. HCN 뉴스 박인배입니다. 克 아버지의 team입니다. NCN 뉴스 박조 lij